그만하지마! 가토! 파야! 안잘래? 잘자, 우리 애기들! 안녕히 주무세요! 아, 갔다! 파야! 엄마 갔어! 한 판 더 해! 흥! 엄마가 잘했어! 하려면 너 혼자 해! 으에에! 흥이다! 자, 나이스 착지, 가토군! 흥! 나 혼자도 할 수 있다, 뭐! 어디 보자! 네, 가토 선수, 파야 선수의 알을 노립니다! 자, 갑니다! 하지마! 하지 말라고 했다! 아, 겁쟁이 빨리 주무셔! 아, 요기쯤인가, 요기쯤인가? 아야! 아싸! 오케이! 당해봐라! 잠자는 사자의 머리카락을 건드렸겠다! 아, 그건 했겠지? 네, 잘했지? 으흥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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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 해보겠다 이거지? 좋아! 히히! 감히 누님에게 덤볐겠다! 맞 좀 말아! 으아! 흥! 덤벼! 으흥! 으흥! 저거! 해보자구! 으흥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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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흥! 시끄러 죽겠네! 으흥! 으흥! 아흥! 이제 살겠네! 아흥! 졸려...! 흠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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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어? 지금 몇 시지? 어머나! 9시 10분 전! 어쩌지 어쩌지 늦었어 늦었어 어젯밤에 영화를 보지 말았어 했는데 어떻게 어떻게 세상에 이럴 어쩌면 좋아 어떻게 어떻게 세상에 여보여도 아직 자네? 어? 이게 뭐지? 멸시개! 멸시개가 왜 이렇게 된거야? 어? 승기는 되지 뭐? 여보여요? 여보야 아직 자요? 빨리 일어나요 전 애들 깨우고 올게요 아유 여보여 멸신내 그래 파야! 파야 늦었어 일어나 어? 졸려 어? 1분만 더 잘 아! 파야 늦었다니까 빨리 일어나 어? 어? 카토 카토 일어나 늦었다니까 어? 어허라 그렇게 나오시겠다 이래도 안 일어날거야? 자 간다 야! 간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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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일어나 어? 어? 안 일어날래? 아... 아... 팥쥐 엄마 그래 팥쥐 엄마다 바닥 안 일어나 안 일어나 어? 어서 일어나 팥쥐 엄마요 정말 빨리 옷 입고 빨리 옷 입고 어? 어? 얘가 또 어딜 갔지? 아 바빠 죽겠는데 어디 있는 거야 여기도 없고 못 찾겠다 꾀꾸리 다 정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래 하하하하 부처님 손바닥 안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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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대체 어딜 간 거야 어? 어? 어 어 어 저게 뭐지? 어 설마 어 아 아 몸 말려 빨리 내려와 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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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퍼펙트 난 역시 완벽 주부야 어 어 어 어 어 다들 왜 이렇게 조용하지 설마 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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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어 어 어 어 아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서 먹어! 이상해... 왜 이렇게 허전하지? 뭔가 작지만 굉장히 시끄러운 게 빠진 것 같은데... 뭐지? 아! 카톡! 카톡!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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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상한데... 어? 어? 여긴가? 설마 저기... 방이 없나? 어딨지? 카톡! 어딨는 거니? 정말... 하... 어딘가에 있겠지... 어? 어? 카톡! 반드시 찾고야 말겠다! 숨어봐야 엄마의 눈은 못 썩이는 법! 어? 왠지 여기가 수상했네? 자꾸 여기서 카톡의 냄새가..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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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빙고! 어? 가톡! 못 말린다 못 말려! 어쩜 머리가 그쪽으로만 발전하니? 천재야 천재! 숨어서 자는데 천재! 아휴... 빨리 먹어! 늦었어! 아휴... 근데 지금 몇 시쯤 됐지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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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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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스가 어디쯤پ... 아! 놔! 아! 아아아악 아 â... 아,едь, 엇짜지... 이제 어쩌지! 아... 어새제... 아... shift 스쿨버스는 다가오고 아이들은 아직 그대로고 지각을 하면 오 안돼 그럴 순 없어 난 현모양 쳐 좋은 엄마란 말이야 울트라엄마 슈퍼파워 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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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서 먹어 마셔 마셔 어서 마셔 안녕하세요 카타 어머니 좋은 아침이네요 안녕하세요 낭낭 선생님 정말 좋은 날씨네요 오늘도 수고하세요 낭낭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카타 어머니 안녕하세요 얘들아 인사해야지 안녕하세요 낭낭 선생님 아차 원장님 안녕 얘들아 굿모닝 얘들아 잘 다녀와 얘들아 평소와 같은 순쾌한 아침 완벽한 친구의 모습이라네 짜잔 음 뭔가 이상한다 어 참 그럼 난 늦잠을 좀 자 볼까 아하하 주부의 특권이지 근데 여보회는 어디 갔지 일하러 갔나 아하하 주부는 행복해 사랑해 사랑해 여보 타타 사랑해 여보 타타 사랑해 여보 사랑해요 아하 사랑해 어 으악!